어 이재명 선수다. 이재명 선수 맞죠. 맞아요. 사인 좀 해주세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잘생겼어요. 그거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 맞죠. 이거 맞아요. 가방에 뭐 들었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. 일단은 지갑이 있고요. 그리고 핸드폰. 그리고 그 약은 뭐예요. 어디 아파세요. 아니요. 이거는 저의 체력과 건강을 책임져준 항상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. 네. 그리고 이건 뭐예요. 핀 관리도 하시나봐요. 네. 맛있어. 돼지까지는 좋고 싶네요. 먹방에 찍는 게요. 안 하시나봐요.